자 갑니다 시작 에라 만수 시작 에라 만수 에라 대신 에라 아 아 으 뭐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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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봐봐 자 대화 연으로 할 때 이 선생님이 앞쪽으로 이렇게 으 으 날 지지 예 에 그 시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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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활년을 고른발에 대활년을 고른발에 액션을 한번 해봐요 대활년을 고른발에 대활년을 고른발에 대활년을 고른발에 서서 끝나고 단박 시작할 때 접으면서 에라마수 들어가야 돼 다시 한 번만 더 그것만 맞추면 돼 그러고는 반대로 시작 에라마수 내 아래에 계시냐 반년으로 설설이 나이소서 내 아래에 계시냐 놀고 놀고 놀아 봅시다 놀지는 못하니라 놀고 놀고 시작 놀고 놀고 내 아래에 계시냐 놀고 놀고 놀아 봅시다 안이 놀지는 못하니라 라 해서 안이 놀지는 못하니라 라 라 안이 놀지는 못하니라 여기서 밑에서 안이 놀지는 부채가루 밑으로 가야지 시작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서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다시 시작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자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다시 거기서부터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편하게 여기서부터 해도 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밑에서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여기로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구부러졌다가 피는 거이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이렇게 부채는 없지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 이렇게 구부려 구부렸다가 이게 이게 손이 이렇게 왔던 것이 요렇게 요놈이 요 바닥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손등이 왔다가 구풀이면서 요렇게 손바닥이 완전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지 요정도 요정도 이게 손바닥이 이렇게 보여 버리면 안 되지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손등이 와서 요렇게 뒤집는데 요렇게 요정도만 이렇게 뒤집는데 요구부렸다가 피는 거예요 딱 와서 구부렸다가 피면서 얘가 사선으로 이렇게 가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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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채 북채로 한번 해 북채를 가지고 북채라고 생각해 보이 자 저기 봐봐 아 아니 여기서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참 유용을 했나봐 풀어주는 거야 풀어주는 것도 장단에 들어가 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자 톡 찍어주는 거야 다시 시작 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다시 시작 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우리 리탈이면 조금 성급해 아 아니 아니요 잘했죠 성급해 조금 성급한 거지 시작 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렇지 다행 잘한다 우회로 생각보다 시작 시작 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은근 잘하네 자 이렇게 내리는 거지 이쁘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자연스럽게 푸는 거야 이렇게 잡고 있다가 풀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거렸다가 찍어주는 거지 이거 무형은 아니지만 무형처럼 무화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겁게 하는 거지 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시작 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렇지 보미님은 뭐 아주 선수니까 말할 것 같은데 보미님은 추측스러워 보아예 자 이제 우리 안사장님 뭐 우리 저기 하이디 시작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되게 부드럽고 하거든 자 이렇게 잡잖아 보채를 이렇게 잡으면 얘는 이제 받쳐줘 이렇게 왼손이 받쳐줘 얘를 그러고 이렇게 잡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하다가 이렇게 잡고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아 아니 놀 근데 이렇게 있는데 야만 이렇게 하기도 머쓱해 그러니까 칼식 그냥 데려와 이렇게 아 와서 얘는 문매무새를 이렇게 한복 입잖아 이렇게 잡으면 되고 안 잡고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붙이고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이쁘네 너무 앞으로 하지 말고 약간 사선으로 가야 돼 시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뻐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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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아 아리랑 요즘 간지가 있어 자 그러면은 이제 가야 돼 시작 에라만소 에라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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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시작 돌고 돌고 돌아봅시다 안 울지는 못하니라 라 라 못하니라 이렇게 위로 올라왔으면 엉거지춤하게 머물러 천천히 들어서 라 해서 콕 찍으면 되네요 여기서 똑같지가 않아 대개는 호흡 차이가 있어서 미리 올라오는 사람들도 들기옵나서 미리 올라왔으면 없을때 좀 기다려서 이렇게 했다가 톡 찍으면 되는거에요 기다려 톡 찍어도 되니까 천천히 올라와서 공학자를 맞춰야 이뻐고 라의 호흡을 맞춘 것을 생각하고 올라와서 계산하고 올라와야지 미리 올라와서 이러고 있다가 탁 찍으면 돼 그럼 또 미리 찍어 미리 찍고 이러고 있어 못하니라 아니 돌지는 못하니라 못하니라 그렇지? 아니 돌지는 못하니라 못해서 뒤집어봐 못하리라 그렇지? 시작 시작 아니 돌지는 못하니라 아니 돌지는 못하니라 아니 돌지는 못하니라 시작 아니 돌지는 못하니라 네? 좀 약간 개인차 있어 나에서 나에서 콕 찍는다고 생각해 폭 찍어준다 자 에라마스 근데 여기서 대활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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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러면 여기서 으로 이렇게 됐어 이 상태에서 설 시작 대활년으로 설 설 설리 다 이소서 내라 만소 내라 대신 이를 이뤄곤아 놀러 놀러 도노라 없이 나만 홀리는 못하니라 그렇게 되지? 안 오셨어요 우리 초대 회장님인데 사회를 모실 거예요 요번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시죠 앉으세요 안에 안에 앉으세요 자 가십시다 에라만수 에라만 거기서 그치 왜냐면 우리가 프리맨이 있으니까 시작 에라만수 에라 대신이야 대화와 관련으로 설설이 나이소 에라만수 에라 에라 에라대신이 이루는다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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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i 멀리 이렇게 했더라도 이렇게 천천히 되면서 이렇게 할 때 찍어주는 것은 꼭 찍어주세요. 뽀미님 방사장은 아니면 아사장님은 방안에 방안에 대활 대활 연으로 이렇게 대활 시작 대활 연으로 연으로 대활 연으로 설선이 날이소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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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됐지 여기가 우선 여기로 앉히 여기 앉히 이처럼 재미없으니까 내놓을 일 받겠지 사선을 구멍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얘는 강하죠 내려와서 이렇게 감고 얘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를 쓰다듬 옛날에 저 쪽진 여자들 여기 보면 이렇게 무용을 이렇게 쓰다듬잖아 섹시하면서도 이쁘잖아 여기 이렇게 쓰다듬서 감고 내려오는 거야 President Trump 너무 세 세 세 세 번째 줄 알ám 결뀐 탐정 대화를 멸 아아 자 2몇2분 시작 대화면으로 설서 vida 이렇게 했지? 서올! 얘는 여기 자꾸 이렇게 몸에 이렇게 사악 차있었어 얘가 원래 그런데 이렇게 서올! 짜라든지 놓아 치마를 놓고 서올이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리고 귀를 감싸고 얘는 이렇게 감싸고 얘는 얘를 감싸고 얘는 머리를 감싸고 그 다음에 이제 스쳐 내려서 오면서 얘는 올라가고 내려주고 얘는 기다렸다가 요것만 해볼까? 이제 어려우니까 제일 어려운 충동된 모든 게 다 있어 그 속에 시작! 대화 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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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연으로 시작! 대화 연으로 연으로 연이 연으로 연으로 전후동 절설리 나인 소절 헤라 만성 헤라 대신 이로구나 놀고 놀고 놀아 봅시다 놀지는 못하니라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것만 맞춰요 왜냐면 너무나 지금 며칠, 2, 3일 남겨놓고 요래 요래 찍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수렴해서 이것만 해도 있고 그러고는 혈액 때문에 이렇게 오고 잘도 흥 나면 옆으로 이렇게 살살 흔들어 줘도 되고 손을 뭐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런 것은 자기 흥에 맡기고 또 누가 잘도 모르게 발림이 나오면 그건 그것 때문에 한 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달할 것도 없고 누가 하면 한 자식 내버려 두고 안 나오면 내버려 두고 요거만 맞추자 이 말이요 너무 이사블란하게 지물 시간이 없으니까 자 한 번만 더 시작 에라 만수 에라 대신야 내 발전으로 벌써 기다리소서 눈이 남는 중 내 발전으로 내 발전으로 내 발전으로 내 발전으로 내 발전으로 돌로 돌로 놀아 봅시다 많이 돌지는 못하니라 그렇지? 그렇게 하시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하지요? 그러면 얼마나 하시지? 요것만 맞지? 남자가 너무 요망은 이래? 아우 저 참망스러운 남자지 뭐 이럴다고 너무 이쁘게 끝없어 남자네 대충 맞춰도 누가 뭐라고 하니 여자들은 꼭 이쁘게 하면 되지만 남자가 너무 참망을 떨어도 어머어머 그러니까 대충 남자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되어서 이제는 개인 앉으시죠 우리 저 저 리타님 꼬미님이라고 리타님만 좀 쑥때머리 그럴 때 그러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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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